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랑입니다. 오늘은 카리맘바드를 떠나서 오늘부터는 이제 카라콜라함 하이웨이를 걷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파키스탄의 카라콜라함 하이웨이는 중국의 국경까지 이어져 있는 길을 KKH라고 해서 카라콜라함 하이웨이라고 부르고 아마 오늘부터 트래킹을 시작해서 며칠을 걸을지는 예상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땡큐! 출발하기 앞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 밥 시킬 때마다 김치를 줘요 너무 행복하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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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수유! 다시 컴백이야! 땡큐! 숙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가면서 좀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스트까지는 걸어서는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중간중간 이제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은 가보려고 합니다 와 이 진짜 혼자 길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이런 자연 풍경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게 아 진짜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삐살라말 incorpor 이승대 아침 사리 Commun MSbow 귀엽다 삐살라말라이크 이승 잘 explains 나ieg자 어... 소스트 소스트 오케이 탱키 hates use 그럼 어제는 왼쪽으로 갔을 때 아리마바드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아리마바드의 반대쪽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브릿지? 예스, 아인고잉 파스 아, 예아, 게스트하우스? 와, 안보여, 흙두다 아,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예아 땡큐 오케이, 바이바이 땡큐, 바이바이 행복한 하루! 아, 너무 춥다 아, 여기 이제 제가 첫 번째 목적지인 아따바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내려오자마자 바로 히트체이킹 돼가지고 친구가 데려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려고 했던 아따바드까지 오토바이로 데려다줬습니다 아, 엄청 춥다 여기는 이제 아따바드라는 리버이고 2010년도에 파키스탄의 큰 산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진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호수가 수복이 되면서 이렇게 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기서 배를 이용한 승강지로 변했고 얼마나 큰 산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큰 강이 만들어졌는지 아, 엄청 차고 얼음짱이야, 얼음짱이씨 소시려, 씨 아, 에메랄드다, 에메랄드 아, 또 이제 여기 안에 먹거리도 많아가지고 관광지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 아, 이제 저는 갈 길이 멀어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아, 아라 아, 앨러 아, 앨러브유 혼자 혼자 사랑해 어, 여느정도 오니까 에메랄드가 딱 끝나는 지점에 왔습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약간, 아무래도 crimes이 좀 쌓이는 그런 광가인 것 같아. 색깔 차이 많이 나네. 어 서스페션브리지. 서스페션브리지. 브리지.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사우스코리아. 아 사우스코리아. 아 예. 아 예. 아 예. 이 가다가 왔나는 친구가 자기주에서 차은전 하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차은전 마시러 왔습니다. 살라말라이쿰. 아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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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하. 네. 아하. 오. 아하. 고마워요. 하稱. 하와. 하왓. 고마워요. 아. 오. 고마워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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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 전화번호가 보여 드릴게요. 아. 아 네. 아. 오. 아. 아아.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풀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엄마, 제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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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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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찾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차까지 한잔 먹고 빵이랑 귀여운 반응까지 보고 갑니다. 다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할거고 다시 다음 목적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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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목적지인 서스페션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더 편안하게 1시간 반 걷고 나머지 한 30분 남았었는데 1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네. 와 사람 많다. 대박인데? 와 파스콘이 보이는 서스페션브리지 여기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지워지기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워지고 나서 뭐 사고도 많이 안 일어난 뭐 일어난 적이 별로 없고 이렇게 관광객도 많은 거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엄청 길어가지고 좀 무섭겠는데? 좀 무섭겠는데? 아 사우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예. K-drama. Thank you so much. Do you know K-drama? Yeah. I watch a lot of K-drama. All K-pop. Thank you so much. We should do that, can you? Yes. Hell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Thank you. Oh my god. Oh my god. Oh, 진짜 개무서운데? Oh, 이거 뭐야? Oh, 엄청 흔들리는데? 아, 간격이 너무 넓잖아 이거. Oh. 아, 이거 진짜 무섭다. So, it's good. So, it's good. Oh. Sorry. Oh. Oh. 아, 이거 흔들지마 제발. 아, 왜 이렇게 흔들려. Just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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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o, so, so. Oh, no, no. How are you, man? Yeah. No, how are you? Yeah. Nice to meet you. Thank you. I don't. I don't care. I don't care. But I don't care. I don't care oh. Oh, what are you waiting for? I have to feel pretty much. Oh, so. I want to get there. I can't get them. Now I'm trying to get them out. Oh, so, it's awkward. Oh, so, there's a little, but. Yeah, how are you still? 이제 서스페션 블릭집 맞고 이제 세 번째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또 이제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시간은 걸리는데 지금 점점 이제 해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빨리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아 경사가 너무 심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자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무슨 엄청 큰 강을 끼고 마을이 하나가 딱 있네 아 여기도 엄청 맛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6,000원 아 400원 4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40분 정도 더 가야 돼서 다시 가봅시다 여기에서 한 1시간 정도만 가면 빙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거기를 가서 빙하를 봐야 되겠어 지금 이제 숨 있으면 아저씨는 퇴근한다고 가방을 맡길 수가 없다네 올라가다가 저 위쪽에 가방을 놓고 갔다 오래 어차피 사람 안 올 거라고 아 살 거 같아 가방 안 메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뷰포인트가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가봅시다 여기 빙하가 보일 것 같아 와 대박인데 와 아 여기가 짱이네 되게 잘 보이네 저기 파스콘도 보이고 여기서 내려오면 블랙글라시아랑 화이트글라시아랑 나눠져 있는 공간도 보이고 이 빙하 자체가 저 파스콘에서 쭉 내려져 내려오는 파스글라시아라고 하는데 그냥 옆에 돌산처럼 보여가지고 이것도 돌로 보이는데 이게 다 이제 빙하래요 해가지고 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 근처까지는 내려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곧 있으면 닫을 시간이라 가이드는 해줄 수 없다고 그러고 저한테도 이제 근처만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입이 가능한 상태고 실제로 한번 만져보기도 쉽지만 생각보다 내려가는 길도 굉장히 험할 것 같은데 멋있긴 합니다 아 무사히도 가방은 잘 있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이제 파스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땡큐 땡큐 길라시아 직원께서 태워다 주신대 자기 집까지 너무 감사하다 땡큐 친구는 이제 저쪽으로 가고 이제 저는 여기로 파스로 갑니다 가사 파스까지 7키로 근데 이 7키로가 계속 오르막길이다 헬로 아잉고인 파스 예 땡큐 예 땡큐 아 아 로 레저베이션 아 네 고장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아까 마지막에 히체이킹 했던 분이 호텔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루에 3천인데 딴 데보다 좀 비싼 감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차도 얻어 타는 김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 일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조금만 쉬었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식사를 여기서 갖다 줬습니다 어 메뉴는 뭐 고기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커리 시켰고 배가 고파가지고 뭐든 다 맛있을 거야 지금 오늘 이제 카리마바드에서 여기 이제 파소라는 마을까지 이제 히치하이킹이랑 걸어서 이제 도착을 했고 오늘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이제 가보면서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생각지도 않게 편하게 해주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굿밥 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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